오늘은 코코아와 코코넛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코아와 코코넛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식품입니다. 코코아는 카카오 콩을 가공해서 만든 가루로 주로 초콜릿과 음료로 사용됩니다. 반면 코코넛은 열대 지방에서 나는 열대 과일로 코코넛 물과 코코넛 케이크 등으로 이용됩니다. 코코아는 카카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코넛은 열대 지역의 나무 열매에서 얻는 식재료입니다. 코코아와 코코넛은 맛과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코코아는 달콤한 초콜릿 맛을 즐기고 싶을 때 사용하고 코코넛은 과일 특유의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코코아와 코코넛은 다른 식품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